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오브레이로 액자를 쉽게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이런 사진을 인물 사진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몇 개 가져왔는데 여기에 오브레이로 액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액자 오브레이는 레이어로 가죠. 레이어를 터치해서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브레이라고 흰 글자 보이죠. 아이콘 이겁니다. 이걸 터치하면 액자가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이 있는데 인더브라는 게 있어요. 그 외에도 액자는 뭐 서너 군데 있죠.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인더브를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더브 터치해서 저는 여기 액자가 지금 몇 개 있냐면 총 10개가 있네요. 모두 10개인데 이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툭 선택했어요. 자 그러니까 화면을 보세요. 액자를 하니까 상당히 환상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일단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그 다음 사진에도 계속 연결될 테니까 이것을 길게 이렇게 늘립니다. 이렇게 늘리는 방법은 이것을 툭 칩니다. 툭 치면 선택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끝부분에 노란 점이 4개 생기고 노란 부분이 되죠. 여기에서 이것을 누르고서 이렇게 줄이든지 늘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리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앞으로 갑니다. 이 사진은 이렇게 됐죠. 이 사진도 계속 똑같은 게 되니까 단조롭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가위로 갑니다. 트림 앤 분할. 이리로 갑니다. 이리로 와서 툭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세 번째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이걸 터치합니다. 이렇게 툭 터치하면 분할이 됐죠. 이렇게. 여기에서 분할이 됐습니다. 분할이 됐죠. 여기서. 자 여기에서 다시 오른쪽을 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합니다. 이거 액자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이리로 갑니다. 자 여기 보이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것이 이 아이콘이 오브레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이콘입니다. 이걸 툭 터치하면은 아까 거기로 다시 갔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제일 위에 걸 선택해 볼게요. 조금 안 어울리나요? 아래 걸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른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이거죠. 이 아이콘이죠. V자 아이콘입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저장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앞부분과 뒷부분의 오브레이가 달라졌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선택해서 자르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사진마다 액자를 오브레이를 달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트림 룰과 여기에서 아까처럼 플레이해야 돼서 분할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사진 넘어갔죠. 여기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다음에 위에 이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이걸 선택해 볼게요. 뭐 환상적인 다른 분위기죠. 이걸 저장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앞부분은 요런 거고 뒷부분은 요런 오브레이입니다. 다르죠. 확실히. 이걸 이렇게 오브레이를 바꾸어 나갑니다. 이렇게 사진 마다. 그 다음 이걸 선택한 다음에 잘라야 되겠죠. 트림 앤 분할 해가지고 프레이 헤드에서 분할시킵니다. 그 다음 사진 넘어왔어요. 또 사진에서는 역시 또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역시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선택하면 여기 이 아이콘이 나오죠. 이 아이콘을 터치해서 또 바꿉니다. 여기서 여기서 다른 걸 이걸 한번 바꿔 볼꺼에요. 여기 밑으로 저 화면을 보세요. 하트가 이렇게 괜찮잖아요.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여기 와서 또 이걸 선택한 다음에 이것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선택해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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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서 바뀌었으니까 일단 잘라줘야 되느냐 자 먼저 잘라 주겠습니다.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이거 했죠. 분할 이길로 터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는 마지막으로 이걸 선택해서 위에 이것을 선택합니다. 이걸 선택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트를 넣어둔다. 여기 안 눌리면 이렇게 다른 걸 한다든가 혹은 이걸 했으면 저장을 했을 때 조금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확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화면에서 이렇게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앞에서 다시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화면이 보세요. 화면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액자로 화면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진에 여러 가지 오브레이로 액자를 꾸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쉽게 쉽게 이렇게 오브레이를 여러 가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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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